이므랑 같이 오랫동안 가짜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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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친구가 나의 친구가 아프다 쟤도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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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성공인데 진짜 친구 있어서 진짜 친구.. 몇 명 있죠? 이거 양쪽으로 된다 이렇게? 몰라 자 첫번째 음식 에피타이저 같거든요? 아 이거 그거 아니야? 바다포도? 뭐 그런거 아닌가? 순두부가 아닌가? 순두부가 아니라 뭐라 그랬는데? 이거 뭐 두부 튀김? 뭐 그런거라 그랬는데? 이건 뭐야? 짝가치인가? 짝가치 뭐지? 이거는 뭐에요? 이게 아 그때 누가 뭐야 이거? 이거 정확히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버섯이 아니라 유밥? 건두부? 어 맞아 두부 뭐라 그랬던거 같은데? 두부 만들 때 막 떠올린거 유밥? 아 이 맛이 안맞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살 빼기 어려워요 너 군대사선이 보여줘 봐 하하하하 여러분 배꼽담을 준비하세요 얘 살 빼면 또 안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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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살 빠지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얘는 살 빼면 안됩니다 내 것도 있냐? 로이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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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 좀 제대로 나오네 하하하하 여기가 캐비어 캐비어 캐비어안요? 하하하하 두번째 음식입니다 오마카세 하하하 다음은 참치 주도로 하하하하 전복이에요 캐비어 관자까지 나오네요 오우 그 다음에 캐비어의 관자 같거든요 삼촌 아니고 친구입니다 삼촌 아닙니다 맛있다 음 맛있다 음 도미 진짜 맛있는데요 저는 해먹을 때 식감이 있는 게 좋아요 전어나 광어처럼 근데 도미도 식감이 있네요 도미도 식감이 있네요 기다려 오마카스 처음 와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대구인가? 구리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음식 고등어 삼촌인가? 고등어야? 나 고등어 제일 좋아하는데 어? 고등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메로라고요 이게? 냄새가 메로는 아냐 우리 메로 많이 먹어 봤는데 맨날 메로 대갈만 먹어가지고 메로가 맞는 것보다 껍질이 이 부분이 어? 메로인가? 어? 힌트 드릴게요 껍질이 여로네요 껍질이 메로야 그니까 껍질 보니깐 메로 같네요 옆에 보니까 우리가 계란 안 먹어가지고 그니까 방어라고요? 방어? 진짜 맛있다 진호 진호 위하연님이 별풍선 111개를 선물했습니다 태양이 온다더니 베트남 단비가 왔노 키읍 키읍 형님 담땜했어 넌 그럼 이번에 좀 여자친구 만날 수 있어? 넌 어떻게 생각해? 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힘들지 뭐 내가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 그래 너무 큰 기대도 하지마 미니 회사 여자 하하하하하하 여기 다르게 경로를 이런 경로로 가면 되지 뭐 우리 이렇게 가 그거 미니 스율레 만나면 미니한테 물어봐 미니 회사 여자인 거구나 미니 회사 여자인 거구나 이치 마스 오오 2가이메의 오수시입니다 오오 진지 맞지 약간 김태양씨가 비슷하긴 하네 초밥은 흰? 어? 밥 색깔이 아아 아아 밥 자체가 아예 여러분 이렇게 적셔서 나오네 간장이 아아 이게 고등어인가? 이게 고등어인가? 약간 흰 것부터 먹는 게 좋아 태화 아 흰살부터 먹는 게 좋아 흰살부터 먹는 게 좀 괜찮지 흰색에서 이제 약간 빨간색 쪽으로 가는 게 낫지 너 흘려? 응 소원 풀었냐? 일본 와서 초밥을 먹고 싶어 김치 캠치 라멘 탱동 그리고 고고노메야키 야키소바 4일 동안 있으면서? 다 먹을 겁니다 다음에 아 와규 와규랑 또 그 있어 그 전 같은 건데 면란 저장 해가지고 짱짱인데 아 이런 건 안 나네 뭔자야키? 오오 뭔자야키 먹어봤어 뭔자야키 맛있더라 이거를 우기단 사람들은 책에서 서른 이 약간 신과 함께해서 그 단계별로 옆에 불에서 웃으시는데요? 네 지금 지금 쇳굴 구운돼지가 없고요 여러분 고고노메야키 고고노메야키 하이라니 고고노메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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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두부같은데? 계란찜이네 끝났어요 우리? 초밥 끝났나요? 음 맛있다 음 약간 닭같은데요? 닭살을 찢어서 게살 같은데? 게살인데 닭 맛도 나요 애인 아직이에요 아 메인 아직이에요? 음 죽순도어 들어있고 맛있다 맛은 이게 제일 있는 이제까지 나온거 중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우 운이랑 이거 붕장어 같은데 감사합니다 자 막기랑 좀 나왔거든요 내가 유튜브에서 봤거든 오마카에서 장어 나오면 끝이라고 그랬는데 아 진짜? 끝을 알리는 음식이래 장어 나오면 이게 운이죠? 운이, 장어 밥부터 먹어볼게요 맛있는거 기억해서 이따가 따로 더 시켜 운이 맛있다 맛있어 운이 진짜 맛있다 운이가 약간 비릴 수도 있잖아요 달아 음 그리고 촌놈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저희 둘 다 제일 맛있는 걸 남겨 마지막으로 서로 장어 남겨놨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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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비싼 거다 그 트레인 나아중으로 촌농특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마무리 하하하하 많이 먹었다 맛잇어? 양 어때요? 만약에 이게 끝이다 하면 가성비가 엄청 망하죠 1인당 지금 거의 14만원짜리 오마카에서 여기서 더 지저보게 이거 한 번 더 나와야돼 이제까지 우리가 지금 받은 거 한 번 똑같이 나와요 조금 비싸긴 해도 이랬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순수일 마무리 준비한다? 그분은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그래 봐봐 디저트만 남았다고요? 이게 끝이라고요? 야 그분은 이거 한 피스의 마무식이었던 거네 아니 그냥 이 기념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진짜 절대 못 먹었나봐 근데 맛있긴 해 장모와 무늬가 하나씩 더 시키자고 아니 28만원이나 30만원이나 똑같으니까 시키라고 여기 가시나 오케이 차가 나오는데요? 진짜로? 아 디저트가 아 디저트가 안 나고 있다 매생이중 아 진짜로 이게 무슨 매생이중이야 녹차다 녹차 녹차프림 매생이씨 진호 인원님이 별풍선 1000개를 선물했습니다 태양이 우니 더 시켜줘라 어 너 더 시켜줘 우리 우니만 우니랑 장어 한개씩 먹자 이거는 푸딩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출리 그거구나 아니 이걸 하나 시켜줘 이렇게? 응 이거 이거 두피스 아 아 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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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일 맛있었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넌 두 쪽에 먹어도 맛있냐 나는 장어? 아 근데 이것도 나는 솔직히 우니를 처음 먹어볼까 아 더 먹어봐 아 촌놈 특 맛있는거 제일 마지막에 먹어 응? 39만원 나왔습니다 309? 왜 39만원이 나왔지? 잠깐만 일단 나가자 잠깐만 태양아 따라와봐 영수증을 받았거든요 1인당 13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276,000원이 나왔어 이거 두 개는 뭐야? 콜라겠지? 콜라가 13,200원 콜라가 6,500원이네 네 그리고 무늬 두 개 장어 두 개 추가했잖아요 62,000원이야 그게 여기도 먹고 사는가? 여기도 먹고 사는가? 그게 62,000원이야 하하 하하 하하하 하하하 2만원 정도 되네 2만원 정도 되네 아니 질이 진짜 맛있긴 했어 아니 맛있기는 했는데 너무 하기는 하네 아니 그래서 386,300원 이거 먹지 말자 일단은 이거 먹지 말고 이걸 감지 가자 그래서 35만원이 나왔는데 10% 해서 38만원 자 사랑 구경하러 가보자 이러봐 아니 진짜 방송에 이러네 막 그래 하다 하다 그래 신호코바 이런다니까 괜히 그거 한 거 아니라니까 해봐 신호코바 한번 해봐 신호코바 하하하하하하 우와 우와 진짜 개빡치네 들으니까 여기야 여기 여기가 이제 신호코바 여기야 내가 부천역 내가 부천역 부천역 부천역? 응 옆에 여성분 두 분 있거든요 우리 인사만 한번 해보자 그냥 처음으로 이제 첫 응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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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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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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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본어 일본어 연습했잖아 첫눈에 반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번 해봐 히토메드 호리맛이다 하하하하하하 술술 아무리 이거네 하하하하 아유 흐름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첫눈에 반했습니다 하하하하 평상시 이정도 인파 이 정도 걸어다니면 여자들이 오기는 했었거든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여기가 가부키초 가는 길 여기 호객들 엄청 많아 그래도 걷기만 해도 느낌이 좀 다르지? 아니 확실히 생김새가 다르다 한국사람들이랑 일본사람들이랑 민기가 살찐게 아니라 태양이라는 친구입니다 태양이라는 친구예요 내 친구도 닮아서 친구 중에 이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저기 서 봐 사진 한번 찍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일본스럽네 얼굴 진짜 진짜 살 빼야겠다 얼굴이 어때서? 그 박명수 선배님이 데리고 다니는 그 뭔 재환? 이거 알죠? 찍기 싫은데 아빠가 빨리 찍어봤는데 유재원 안녕 또 만났네 어제 만났던 친구 안녕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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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 어제 만났던 친구잖아 태양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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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튜브 아 구독 고맙습니다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실코 일단은 지키한테 루히 때 이루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하하하하하하하 제 개인의 시스템이 지키한테 루히 때 이루 사귀는 사람 있습니까? 아 혹시 아저씨 그 러시아 저 pun키는 사람 있습니까? Peres 노트륨이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러브 형아 짐짐입니다 외워 왔네 분위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옆에 가면 너가 더 좋아하는 분위기기는 하지 아 뭐야 롤러브레이드 라 그래 여기는 이제 좀 어린 친구들도 많고 어린 친구도 틱톡 많이 찍고 인스타 라이브 찍고 이런데 태양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좀 뭐 너 여자친구도 구하고 해야 되잖아 마스크 써줄 수 있어 여기서? 아니 아직 써줄 수 있지 장난이야 장난 자 가보겠습니다 태양이 여자친구 오늘 여기서 만듭니다 태양아 실력 발휘 한번 하자 하짐에마시떼 한번 하면 되잖아 하짐에마시떼 한번 하면 되잖아 하짐에마시떼 한번 하면 되잖아 안녕하세요 하짐에마시떼 하짐에마시떼 아 조금이요 하하핏 봐봐 이렇게 알아서 하면 내가 왜 해야 돼 솔직하게 말해 기분 나쁘게 듣지마 오해하지 말고 들어 밥 40만원어치 먹였으면 밥값 해야되는거 아니야? 일단 가보자 오늘 태양이야 밥값 쪽 빨아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건 뭔지 알아? 진짜 쉬워 그냥 인사로 시작하면 돼 받아주면 좋은거고 안 받아주면은 도모다치 도모다치 아 사실 오케이 이게 현실이야 아 같이 진짜 같이 사신 같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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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갈게 어디가 다 질겼다 어디가 얘가 원래 말을 절대 못 걸어 여자한테 진짜로 난 얘가 말 걸어 난 태어나서 본적이 없어 일본에 왔으니까 일본사람도 어차피 한번 보고 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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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왔으니까 어차피 한번 보고 말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한번 좀 바꿔보자는거지 내가 말하는거는 밥 40만원어치 매겼으면 아니 알아 아는데 어 밥 40만원어치 매겼으면 아니 머리가 하얘져 그냥 하지 맨 마실 때 하면 되지 본방완아 안되겠다 내꺼 파파고로 주자 안되겠다 나 이거까진 안할라 그랬거든요 나 태양이 오늘 관심 더 받게 해줄게요 자 아 조명원 아냐아냐 우리 이정도는 해야돼 와 형이 진짜 세다 가자 뭐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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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깐 인사하고 가자 가시메 마시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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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별자리를 관찰하고 있습니까? 아아아아 별자리를 관찰해 한국을 왜 보고있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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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애쌤가 봤어? 아.. 우주위치를 관찰하고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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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을 관찰하고있다고? 오? 오오.. 오오.. 본적 있습니까? 네.. 네.. 네! 그게 혹시 좋은가요? 네! 감사합니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야와세 어? 시야와세 시야와세가 뭐야? 아 시야와세 잠깐만 여기서 아니 너무 좋았어 근데 하나만 피저를 가면 하나로 터졌잖아 너무 2, 3절까지 갔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른 질문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계속 외계인 이야기만 잠시만 태양아 왜왜 왜왜 이런거 가르쳐 태양아 솔직한 말을 할게 그냥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나는 이제 처음 하는데 아 근데 너무 좋았어 사람들 다 빵 터졌어 어 너무 좋았습니다 봐봐 한 번 하니까 이제 좀 괜찮지? 아니 한 번 하니까 괜찮지 않아? 도모 났지 预 16살 16살 아 16살이야? 귀여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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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만 얘기할 수 있냐고 한번 물어보자 1분만 대화를 할 수 있습니까? 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앉아 감사합니다 아 한국 유튜버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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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뵙겠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아 하나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거 언제 해봐 한국에서 일본을 처음 와가지고 쑥스럽네요 얼마나 있을거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있을거냐고 그늘까지 있습니다 뭐하러 왔습니까? 여기서 확실히 세게 가자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친구를?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까? 네 도마다치 도마다치 친구 친구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아 21살이야 아 21살이야 오케이 만 21살 아 혹시 나 인사해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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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언제 집에 가야할까 아 이수에 가야할까 한국말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조금 아 조금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저희는 몇살처럼 보여요? 26살 아 땡큐 아리갓도고자이마스 리얼 아 아 3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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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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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친구 아 친구 이제 연락처를 알아보자 그렇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나요? 아 라인 라인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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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인사 좋지 응 영국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렌가 하고 보다 나요 하이 이해가 된다면 빠르게 만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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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튜브 브로 아 아 아 잘생겼다 그랬어? 잘생겼다 일본 첫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오 좋아 마무리 좋다 에이 진짜 응 진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락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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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자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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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이가 이거 이거 처음입니다 근데 처음보다 좋아졌어 니가 피드백을 잘 수용을 했네 반발해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쁜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튜버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있나요? 지금 여기서 뭐하고있다는데? 지금 여기서 뭐하고있다는데? 위로를 받고 있다고 하는거 같아 무슨 안좋은일이냐고 물어봐봐 어떤일로 위로를 받고있나요? 그렇단체 두 번째는 blind자에게 사진을 찍 view 좋아하는 선배가 여자... 좋아하는 선배가 여자애랑 사진찍었대 제 옆에는 아주 유명한 유튜버입니다 사진을 같이 찍어서 질투를 유발하세요 하하하하 야 아 하하하하하하 fim x2 과연 대girl 가서 빨리 찍어서 다이죰부됐을까? 아 그래요? 이게 어린친군데 좋아하는 선배가 여자랑 사진찍어서 너무 슬퍼서 친구한테 위로 받고 있었다고 사진 한 번 찍읍시다 그리고 미론을 많이 해줬어요? 아무튼 슬퍼하지 말고 힘내라고 더 좋은 남자 만날거에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잘해 잘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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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세요 감춘같은 마음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감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태양이 얘가 남자들이랑 있을 때는 되게 재밌어 여자들도 있을 때도 재밌긴 한데 그 첫 스타트가 좀 약해 일단은 태양이가 그래도 좀 많이 걱정했는데 그쵸? 아니 얘가 진짜 여자랑 같이 둘 때 여자도 막 배꼽 빠진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실속이 좀 떨어져 웃기긴 참 웃겨요 오빠 너무 웃겨 남양 친구 좋겠다 그러면 자기는 아니야 누구 소개시켜주네 누구인지 말을 안해 나중에 오빠 여자친구는 진짜 재밌겠다 진짜 좋겠다 사귈래? 그러면 오빠 소개시켜주겠어 사귈래? 어우 진짜 소개시켜주겠어 어우 좋은 오빠야 그러더라 네 뭐 진짜 어머 태양이가 여자친구만 없었더라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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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아 있는 거 아니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 다음 여기입니다 일본 화면은 또 시부야 요코초 정도는 와봐야 하죠 카드 셔프를 엄청 square 하하하하 그건으로 좋아 그ihin 이런 카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건 설마 이건 설마 어 뭐야 유사해 주는데 내가 갈게 안녕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에요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모다치구요 제일 친한 친구 이치방 도모다치 이치방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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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세요? 별잔 아 별잔가요? 오늘 이 친구의 첫 일본여행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는 지금 술을 한잔 할 생각입니다 안 바쁘시면 오늘 한잔하는 것도 좋지만 나중에 같이 놀 수 있을까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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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뭘까요? 짜의